지혜, 엄마, 이 좀 도와줄래? 너무 열심히 일했나봐. 많이 아파? 빨리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. 머리 감아야 하는데? 밖에서 일하니까 살맛 난다. 아! 머리 안 돼, 꼭꼭있더라. 돈이 너무 많이 나가. 나 심각해. 다 괜찮을 거야. 내가 책임질게. 이런 정크석에 데리고 온 것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. 여기서도 잘 안 되면 그땐 당신 원한 대로 해. 이때 데리고 떠나도 괜찮아. 앞으로 숙여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